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추남의 돈공부 오늘은 책추남TV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도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네요 30대 흑수저, 기적의 강남 익성기, 상위 1% 부자들에게 배운 가장 확실한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다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의 로드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 1장 흑수저의 강남 입성기 되어 있고요 2장 강남 입성 확률을 높이는 실전 로드맵 3장 똑똑한 선택은 디테일에 있다 4장 생애 주기와 부동산 주기를 매칭하라 5장 흑수저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이렇게 굉장히 부동산에 관해서 저는 아예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우리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또 알아둬야 될 필수 교양과 같은 종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 저자 부동산님을 직접 이제 또 인연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너무 매너가 좋고 실력도 출중해서 직접 쓴 책이 있다고 또 소개를 받아서 제가 함께 읽어보니까 처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하나의 어떤 기초와 기본기를 잘 알 수 있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저는 아주 상세한 상황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이런 부동산에 접근하는 마인드셋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기초 체력을 다지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아주 나에 맞는 투자 방법 찾기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그냥 어려운 부탁에만 청사진에 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멘토를 만들고 부자를 벤치마킹하라 부동산 투자는 거의 전재산이 걸린 투자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멘토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멘토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자양분 삼아 그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야에서 자기만의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다 멘토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실수를 줄이고 그만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첫 번째 멘토를 만나는 방법 그렇다면 멘토를 어디서 만나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독서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조언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독서라는 방식은 일방향 소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각을 책이라는 창을 통해 계속 들여다보면 나만의 기준과 생각이 정리되고 판단력이 길러진다 서점에 가면 땅, 상가, 오피스텔, 재개발, 아파트 갭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 넘쳐난다 그러나 단편적인 성공 스토리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분석한 책을 추천한다 저자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와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서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영상을 접할 수 있고 기회가 닿으면 직접 조언을 받아볼 수도 있다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예전보다 멘토를 만들고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물론 온라인 채널에는 누구나 쉽게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순 학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눈에 보이는 투자 결과물과 실전 투자 경험을 토대로 한 2차 결과물, 칼럼 영상 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자들을 벤치마킹하라 부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투자를 하는지 살필 수 있고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부자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나 역시 업무가 VIP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해드리는 입장이나 상담을 하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다 그분들이 어떻게 부를 읽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듣는 동안 나 역시 관점, 생각, 심지어 행동까지 바뀌었다 직접 부자를 만날기 힘들다면 KB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부자라는 리포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한국의 부자들 같은 여러 부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그들의 방식과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직감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자들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이들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확신이 서면 실행은 신속했고 단기적 변동에 1이 1비하기보단 장기 보유하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비중을 계속 높여나간다 나 또한 그들의 투자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아 부동산에 있어 소액 단기 투자는 지향하고 있다 물론 수십 채를 갭 투자로 성공 스토리를 쓰신 분들을 보면 내 투자 방식을 소극적이라 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수익을 내는 것이 나의 부동산 투자 원칙이고 실수요자 관점의 투자 기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생각이다 세 번째 주거래 금융기관 예치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자 금융기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고객층은 vip로 불리는 자산가들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의 pb 서비스는 주로 단기 금융상품 판매에 치중되어 있지만 부동산 상담사도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과 금융기관에 따라 물건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자문 서비스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세무 리스크까지 검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책의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멘토를 정해 그들의 투자 방식 철학 기준 등을 배우고 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시 멘토나 금융기관 등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자 실패할 확률은 낮추고 성공할 확률은 높여줄 것이다 다지 마라 할 수 있다 무조건 해낸다 처음부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금이나 개별적 상황 때문에 한 번에 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계속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다 결국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며 성급하게 남의 말만 듣고 신축 상가나 조합 주택 빌라 등에 잘못 투자하여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황금성이 떨어져 다음 투자를 기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작에 앞서 성공을 위한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면 목표까지 가는 길이 조금 더 길고 힘들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마라톤에서 오버페이스로 내달리는 것과 같다 결국 꼬린 지점에 닿기도 전에 중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실패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 또한 절약과 공부를 시작으로 실전 투자를 하기까지 힘들었지만 매 순간마다 성공할 것이라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단 한 번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에 따른 자신감과 경험 역시 커짐으로 다음 투자는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다 회원들을 멘토링하며 지켜본 결과 가장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질 때가 급격한 상승이나 큰 조정장이 왔을 때였다 이거는 주식 투자도 똑같죠 최근 토로나로 인한 대폭락과 대상승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 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정책으로 인한 조정을 반복해 왔는데 변곡점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럴 때 멘토가 있다면 심리적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부자들처럼 부동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려라 명확한 목표와 선명한 청사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다 부자들은 무엇을 하든 목표 의식이 정말 뚜렷하다 그리고 그 선명한 목표가 현실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딪힌다 무일푼에서 강남 건물주가 된 고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목표를 정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목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중 인물의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지금까지도 큰 을림을 주고 있다 삶에서 목표한 바를 이뤘던 분들을 만나며 나 역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혹독한 현실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느라 인생의 목표가 고작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내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최종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가 고민들에 대한 답을 구하던 어느 날 이런 글을 읽게 되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그래그 레이드 이 글은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었다 자 그래서 이게 운스마인드 더 리치라는 책으로 이제 그 책의 맨 마지막 챕터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죠 먼저 빙에 관한 질문 부동산 공부는 소유에 관한 질문에 속할 거고요 제일 먼저 존재에 관한 질문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두 번째 그 존재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doing에 관한 질문 세 번째 being, doing, having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에 관한 질문 헤빙을 던지는 거죠 책춘함 나비스쿨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나비스쿨이 존재하려면 또 부동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존재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셀프게임 마스터 에고게임이 아닌 1초라도 더 셀프게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셀프게임 마스터가 되고 싶은 거고 그 존재가 되기 위해 책춘함 나비스쿨을 하는 거죠 그 존재로서 또 그런 존재들이 많이 나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그러한 공간이나 브랜드 파워라든가 돈이라든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꼭 소유 전에 존재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질문 그리고 소유에 관한 질문으로 순서를 맞춰서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인생 목표 저자의 목표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 하지만 이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면 금방 지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이 큰 꿈을 시간과 결합했다 호흡이 긴 목표였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다 1단계 5년 안에 가족들이 원하는 강남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장기간 실거주할 것이므로 아내가 원하는 한강뷰이면서 아이가 통학하기 좋고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한다 2단계 10년 안에 수도권 내 꼬마 빌딩을 매입하여 경제적 여유를 조금씩 늘려간다 즉 근로소득에 부가소득을 늘리며 현금 흐름의 질을 높인다 3단계 15년 안에 서울 요주의 건물주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이 주어진 자유를 통해 더 이상 근로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 제 친구는 집안에서 받아서 처음부터 꿈이 그냥 이루어진 상태로 시작이 돼서 가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가 또 얘기하는 게 삶이 지루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인간에게는 정신적 만족감과 건강과 이 물질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갖춰져야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옆에서 또 친히 옆에서 잘 경험할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동산인가 지금도 가끔 누군가 묻는다 물론 주식 등 다른 투자 수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경험적 통계 때문이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업과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루었으며 오로지 금융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만으로 자산과 반열에 올라선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내 눈과 귀로 확인한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택하게 되었다 목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세분화했다 가장 먼저 1년 내 동원 가능한 예산으로 대출 소득 합친 거의 예산이죠 투자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 시작으로 매년 정책과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입 등을 고민했다 이 수많은 고민들은 내 실행 계획의 밑그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차선책을 선택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목표한 강남의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다음 2단계 목표였던 임대료를 받는 수도권 상가주택의 건물주가 되었으며 현재는 3단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솔직히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때만 해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명히 목표를 세우고 그걸 또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하다 보니 거짓말처럼 목표가 이루어졌다 독자분들께도 질문을 드려보고자 한다 간절히 이루기 바라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목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책에 담긴 그 어떤 노하우나 지식도 그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난 이 책이 나침반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적어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나도 목표가 생겼다 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와 같은 그림을 그리길 희망하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마라톤 완주에 비유해보자 꼬린 지점,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10km 지점인지 20km 지점인지 목표에 다다른 지점인지 물론 최종 목적지는 42.195km겠지만 지금의 조건 및 상태 등에 따라 한 번에 갈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도달하면 된다 먼저 내 체력 상태, 자산을 정확히 판단하자 현재 내가 가진 순자산, 최대 활용 가능한 대출 금액 투자 후 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까지 철저하게 분석해 가용 자금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나는 지금 당장 작은 집 하나 살 만큼 돈도 없으니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꼭 매입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부동산 투자임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 절약 내 자산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절약이다 절약은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처음부터 충분한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 역시 결혼 후 아내와의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저축해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아 보였지만 이렇게 1년 정도 아끼고 모으니 적지 않은 돈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아끼느라고 고생했지만 이때 이룬 성취관과 자신감이 나의 마라톤 완주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절약이 익숙해지면 향후 대출 이용 시 이자 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극복할 수 있다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이 기존 저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월 현금 흐름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곧 투자금의 증대로 이어진다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은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인 것이다 만약 맞벌이로 부족함 없이 매달 300만원 정도 쓰면서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한다고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달 150만원씩 추가로 상환하게 되면 생활 수준 자체가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 소비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줄이려면 경우에 따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통해 현재 내 또는 내 가족의 삶의 수준 저하에 대한 두려움이 대출을 꺼리게 하는 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 전부터 꾸준히 절약하여 미리 월 지출액 자체를 최소화하면 향후 원리금 상환 시 겪을 고통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몸에 체득된 절약으로 인해 월 저축액 자체가 대출 상환액으로 바뀌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절약이다 로드맵을 그리고 절약을 통해 종잣돈 축적 및 대출 상환 체력을 차근차근 키운다면 투자 시 큰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부동산 공부 현재 저자가 3명입니다 강남 흑수저와 부동산 자수성부가 함께 운영 중인 강부자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디를 사야 하는가와 언제 사야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설령 내가 지역 조언을 하더라도 이 말만 듣고 전재산의 대출까지 끌어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항상 먼저 공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뒤 투자를 진행하라고 당부드린다 부동산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를 할 때 자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살 집은 가족의 안식처이자 자산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부동산은 세금 등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일 자기 확신이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의심이나 불안감 없이 적지 않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 가며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앞서 치열한 공부와 현장 답사를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싼 부동산 강좌를 찾아다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면 될까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라 보긴 힘들다 부동산 공부의 가장 기본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매일 지면으로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볼 수 있지만 검색으로 접근하면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따른 정보만 취사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면으로 경제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경제를 주축으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와 연결시켜 큰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다 나 역시 군대 시절에 간부들이 읽고 놓아둔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이 습관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경제의 큰 흐름과 부동산 투자를 연결하고 통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신문을 처음 읽으면 일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편식하지 않고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큰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점차 자기 기준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기면 부동산이란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다 이 계획들은 통상 10년 단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서울에도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될지 살펴보고 도심과 부도심, 인근 직주근접,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로드맵을 그려보자 끊임없이 현장 답사를 다니며 여러 지역 중개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분명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입할 때 조금씩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길러진다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인 절약과 부동산 공부를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후 시작한다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라는 마라톤의 스타트 라인을 끄는 것이다 자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 찾기 통상적으로 아파트 매매라고 하면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식에는 기축의 매매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가 될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청약, 분양권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당장에 큰 돈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집을 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저축만 해야 할까 그런데 내가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청약이다 청약은 주로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 등 자본주의 시대의 파워게임에서 약자들을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통해 신축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청약 가능한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전용 85m제곱 이하의 주택 대상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 전용 60m제곱 초과 85m제곱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저축이 가능한 청약통장 그 다음에 민영주택, 민간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전용 85m제곱 초과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이 대상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장 매력적인 방법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공부와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1. 특별공급을 노려라 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다 신혼부부, 무주택저소득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노부모, 봉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기타 기관추천자 및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마치 대학 입시의 특별전용처럼 일반전용보다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전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략 2.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라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자 평일 오후에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찾지 않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분양아파트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높게 본 것이다 또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중개업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장에는 먹이가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몰리고 수익이 있는 곳에 중개업자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주변에 중개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성이 좋다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이는 것을 전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달콤한 불법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꼭 피해야 한다 전략 3. 실제 현장도 확인하라 특히 모델하우스 위치가 분양 현장과 떨어져 있을 경우 실제 물건지의 입지나 교통, 생활환경, 뷰 등 중대한 결점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이미지들을 떠올리며 최종적으로 입주시 완성될 모습도 상상해보자 청약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특히 파리 대책 이후 가점제 확대 적용으로 당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청약에 최종 당첨되면 이는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고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60%의 중도금, 10%씩 6회와 마지막으로 30%의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참고로 대출 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금융기관마다 개별 기준이 상이함으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전략 4. 예상 경쟁률 및 커트라인을 감안하여 가능성을 높여라 청약단지 분석 후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입지 좋은 수도권 단지 청약의 경우 당첨 가점 평균이 60점을 상회한다 청약 점수가 비교적 낮다면 공급 물량이 많거나 비선호 타입을 선택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약 시기가 비슷한 좋은 단지들이 있다면 가점 높은 통장은 다음을 위해 아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청약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공부하던 중 강남의 보금자리 아파트로 공급하는 내곡지구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이어서 일반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금액으로 승패가 갈리는데 비교적 청약통장 부리백이 낮았던 나는 특별 공급인 생애 최초 방식을 선택하였다 생애 최초 방식은 추천 방식이라 청약통장 금액이 낮더라도 운에 걸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2단지와 6단지가 동시 분양을 했었는데 6단지는 저층 단지로 용적률이 낮고 토지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2단지 대비 분양가가 20% 이상 비싸게 나왔다 또한 6단지 내에는 26평이 34평 대비 분양 세대수가 많아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 6단지 26평형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운까지 더해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다 기축 부동산 기축은 신축 및 구축 아파트를 모두 지칭하는 말로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기축 아파트 투자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봤듯 서울 3도심과의 접근성과 주거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 미래 확장성일 것이다 기축 투자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식은 금매다 금매란 사정상 급하게 팔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이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금매가 거의 없다 굳이 싸게 내놓지 않더라도 매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금매가 나온다면 그 물건은 권리 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다른 투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있는 단지를 금매로 잡기 위해서는 결국 아파트 가격 사이클에 있어 조정장이 올 때를 노려야 한다 이런 시기에는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에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없어지고 비과세나 갈아타기 위한 매물들이 시장의 금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매가 나올 경우 이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중개사와의 관계다 중개의 경우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로 나누어진다 단독 중개는 매수자 매도자의 중개인이 같은 경우이고 공동 중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개사가 각각 다른 경우를 말한다 공동 중개를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매도자 측 메시지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와야 하고 내가 진행하는 중에도 다른 중개사가 끼어들어 물건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독 중개가 좋다 단독 중개 시 중개사는 거래 성사로 양쪽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간에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도자 측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가 가격 협상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부동산에 금매물이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파기 단지의 인근 부동사들과 모두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매수 의지를 보여 금매 잡을 확률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최근 수도권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수도권 핵심 지역 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도표들은 책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말 그대로 싹 다 걸어 엎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동네 등 슬럼가 지역을 밀어내고 새로운 지역 단지를 조성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신척으로 짓는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각 사업들의 진행 절차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절차들의 진행 여부와 속도가 해당 사업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초심자들이 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튜브나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1번 기본계획 말 그대로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시장과 같은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기본 방향과 사업기관 등 기본적 현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두 번째 구역 지정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회의 의견 수렴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에서 수립했던 정비대상보다 보다 상세하게 확정짓는 단계라 보면 된다 개발대상 세대의 구역 명칭, 면적 범위 등 세 번째 안전진단 재건축에만 해당하는 사항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구조물의 안정성, 주거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가 있다 다만 2018년 3월 가중치가 개정되면서 주거환경이 40-15%로 구조안정성이 20-50%로 변경되어 실제 재건축 예정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네 번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인가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까지 득하면 최종 조합 설립이 인가된다 다섯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된다 일단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중요하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관리 처분 계획 조합원 개개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로 향후 새로 건설된 건축물은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잔여물은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나면 여기서부터는 정비 사업이라기보다는 신규 건축 사업의 절체와 동일해진다 일곱 번째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이후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이주비 지급 및 건물 명도를 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종종 건축물을 모두 멸실시키고 착공하게 된다 한편 조합원 분해 물량에 대해 일반 분양 청약 접수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의 구분응서는 넘은 셈이다 여덟 번째 중공 입주 청산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단체장의 중공 인가를 받는다 중공 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기도 한다 중공 및 입주가 완료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조합해산 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조합해산을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은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투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매입 시기가 중요하다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는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 각자의 투자 목적과 상황, 위험 감수 정도 및 기대 수익 목표에 따라 적합한 매입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에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시점에 사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파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대신 사업 지체로 인한 장기간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의 안정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늦추어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후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지역 내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전 재개발은 관리처분 전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과 같은 추가 규제가 생겼으므로 현금 청산이 되거나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다음은 물건집 평가이다 좋은 후보지 선정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에도 동일 적용 가능함으로 이곳에 새로 세워질 아파트가 투자처로 매력적인가는 유용한 임장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물건은 기축물건이나 분양물건들과는 달리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단지 물건지 평가 외에 해당 물건지가 사업적으로도 투자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에 관한 체크리스트도 나와 있는데 이걸 읽어도 지금 아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실제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청약을 통한 분양권은 신축의 집이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청약을 통한 부동산 매입과는 달리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사업 중단 등 변수가 있다는 점과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리스크 등으로 경쟁이 적을 수 있고 가점이 필요 없으며 유주택자도 신축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최근 신축이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매입이 힘들고 가점이 낮아 청약을 통한 신축 입성이 힘들다면 시간을 가지고 재개발을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 수익률이나 실거주 관점에서 이점이 있기에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매, 경매는 공개 경쟁 매매의 준말이다 사실 경매라는 매입 방식 자체는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방식이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 매입가를 적어내고 그 가격이 매입 의사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최고가일 때 해당 물건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방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초보자에게 경매의 문턱이 낮지는 않다 경매 물건 자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세입자의 명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금전적, 시간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부동산 매입 방법에 비해서는 그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경매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명확히 파악해낼 수 있다면 수익 확대의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인 부동산을 A는 4억 2천만원, B는 2억 2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언뜻 보기에는 단연 B가 A보다 2억이나 더 싸게 매입해서 성공한 투자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A는 시세 대비 8천만원 저렴하게 B는 오히려 시세보다 2천만원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이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례 예시입니다 그 이유는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이후에 성립된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먼저 성립한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즉 B는 낙찰가 2억 2천만원 외에 보증금 3억까지 인수하게 되어 실제 취득가는 5억 2천만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경매는 가치평가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 추가로 병행되어야 한다 다른 매입 방법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만큼이 수익이라면 경매는 정확한 권리 분석 평가로 매입 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부동산 매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주로 부동산 하락기와 침체기 조정기에 유용한 투자 전략이다 낙찰 후 현금화까지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 및 기간 조정 시기에 낙찰 받는다면 추세 전환기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경매는 부동산 공부의 집약체이다 다양한 권리와 물건의 간접 경험을 통해 부동산 실전 투자의 감각을 키우는데 유용하다 최근에 경제 상황과 맞물려 우량한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기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전체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책춘안 같은 부활못도 부동산 알지 못함 이게 약자 부활못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아 부동산 투자를 하던 안 하던 아 이런 식으로 이것이 흘러가는구나 전체 그림을 보는 어떤 기초서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책춘안은 언제나 강조드리죠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익혀질 때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행복감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지인의 통합 공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저도 이제 함께 소개 드리면서 저도 공부해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춘안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익힐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안 나비스쿨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안에서 소개 드린 책들의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지혜들을 전하고 전해감에 따라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안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안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